안녕하세요. 컴포즈 커피 모델 뷔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컴포즈 단어의 의미인 작곡하다처럼 한 잔의 커피를 만들어내기 위해 완벽하게 작곡한다는 의미를 담아 광고를 표현했는데요. 이번 광고에서 감독님이랑 저랑 이렇게 같이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많이 연출을 짰습니다. 기대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는 허니 유자티 좋아합니다. 따뜻하게. 왜냐하면 제가 옛날부터 유자차를 너무 좋아해서 허니 유자티 너무 즐겨 먹습니다. 저는 제 시그니처라고 조금 민망하지만 제 이름이 V라서 V를 이렇게 강조하는 포즈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V 이렇게 하는 것처럼 친숙하고 누구나 많이들 즐겨 쓰시는 것 저도 잘 즐겨 쓰고 있습니다. 오늘 촬영장에서 정말 재밌게 제가 좋아하는 감독님들과 같이 되게 멋있게 찍은 것 같아서 광고를 너무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정말 많이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컴포즈 커피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V is composer. Everyone is composer. V is composer. Everyone is composer. V is. 감사합니다.